파이널 판타지 16 프로듀서는 JRPG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파판 16 디렉터인 요시다 나오키는 우리를 JRPG로 부르지 마라. 우리는 JRPG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RPG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달라.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JRPG가 멸칭인가? 국내에서는 JRPG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게 정착을 했는데 그냥 JRPG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서양 쪽에서는 갈라포고스화를 좀 비웃는 듯한 의미로 JRPG라고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JRPG라는 단어를 일본 디렉터들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전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JRPG하고 서양에서 밀고 있는 CRPG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럼 뭐라고 불려야 될까? 그런 생각 좀 들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JRPG라는 것을 본인들이 멸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갈라파고스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당 동의는 하지만 그 반대편의 단어가 그렇다면 JRPG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CRPG인가에 대해서 잘 기억이 됐어요. CRPG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그냥 RPG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JRPG의 반대말은 WRPG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웨스턴 RPG라고 따로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웨스턴 스타일의 약간 울티마를 대표하는 그런 게임들과 함께 JRPG 쪽은 뭐 득회나 파판 쪽을 대표하는 그런 형태의 스타일인데 사실 그래픽적인 부분 혹은 아트웍적인 부분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날 거고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에서 좀 다르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CRPG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는 아마 CCRPG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클래식 컴퓨터 RPG라고 표현을 해서 원래 TRPG, 테이블 RPG에서 D&D에 기반을 많이 했었던 그런 테이블 RPG를 컴퓨터로 들고 온 비디오 게임으로 들고 온 데 있어서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이스를 굴린다든지 좀 더 선택지가 다양하고 굉장히 비선형적인 플레이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그것과 다르게 JRPG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왕도 시스템, 아트웍적인 부분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약간의 선형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전 세계에 누구도 그렇게 좀 고착화되는 것들을 좋다라고 표현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싶겠죠. 가뜩이나 지금 심지어 게임 산업 쪽에서 리마이크, 리마스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거기서 찾으면 된다. 꼭 그게 진부하다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진짜 그 말대로 클래식하게 그 부분에 있던 것들을 들고 와서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 사실 근데 신규 게임이라고 냈는데 과거의 향수를 그대로 다시 들고 온다? 이거는 분명 호불호가 되게 심하게 갈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통은 과거의 향수보다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이렇게 신제품을 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갈라파고스와로 멸칭으로 불리고 놀림감으로 전락해버린 JRPG라는 단어 물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JRPG의 가장 특징은 그거라고 봐요. 사실상 JRPG는 플레이하는 유저가 3인칭적으로 일단 이 이야기를 쭉 관조한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이 별도로 있고 주인공의 서사를 따라가는 느낌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서사를 내가 관찰한다? 아니면 내가 본다? 대리만족한다라는 게 가장 주된 목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서양적으로 웨스턴 RPG라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웨스턴 RPG의 기본은 내가 무엇을 한다. 대화를 할 때도 모든 선택지가 다 나올 정도로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 내가 가는 곳을 선택한다. 이 선택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지고 스토리가 바뀌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인칭으로 내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야기를 관조해서 이야기의 감동을 받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발더스 게이트에 라이자 그래픽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JRPG가 되진 않잖아요. 저는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몰입하냐 관조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록 멸칭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자기들만의 하나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만들고 장르화 시켜서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싫다면 탈피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JRPG라는 그 분류 자체가 너무 모호해. 음 그렇죠. 정의가 된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정의된 게 없어. 그냥 대충 이런 이런 것 중에서 일본에서 나왔으면 JRPG잖아. 게임 쪽도 그렇고 장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픈월드도 맵을 만들었고 사실 그건 되게 하드웨어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게만 해두면 다 오픈월드 게임 안에 있는 건 완전 다 다른데.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도 매번 싸우잖아요. 오픈월드다 오픈필드다 그거 가지고 그럼 월드하고 필드하고 그 갭은 어디서 나오던데. 그러니까. 얼마나 커야 월드고 얼마나 작아야 필든가. 그리고 또 일자진행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와이드 리니어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분류를 이용해서 그리고 말을 만들어서 메트르베니아다 뭐다 갖다 붙이고 신규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JRPG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일반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클래식하게 즐겼던 게임들에서 진화가 없다라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맞아요. 진화가 없다. 진화가 없다. 본인들의 스타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뜻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발언을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파이널 판타지 16의 프로듀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 16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JRPG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이널 판타지 시대전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작 프로듀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게임 자체에서 많은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조금 번외의 얘기인데 JRPG라는 단어를 워낙 싫어해서 그렇게 일본은 RPG 앞에 이상한 걸 붙이나 마음을 읽는 RPG 너와 나의 RPG 세상을 구원하는 RPG 그게 다 붙였나 근데 그거는 그 회사만의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 그 회사가 한 번에서 조금 인기 끄니까 모든 회사가 하던데 결국에 분류 자체가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생기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파이널 판타지 16이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원래 있었던 원래 갇혀 있었던 기존의 틀을 좀 깨고 좀 더 재밌는 게임 좀 더 혁신적인 게임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파판 16 화이팅!